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가 박석준입니다. 퀘스트들을 이것저것 좀 올리면서 저한테 학생분들이 많은 상담들을 신청을 하는데 DM도 받고 질답게시판에서도 받는데 오늘 퀘스트를 좀 준비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할게요. 제목을 제가 일단 부모님의 반대라고 넣어놨는데 우리가 수능을 본 친구들 그러니까 N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자, 고3 올라갈 때 내가 수시를 선택할지 정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N수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제수를 하고 싶은데, 3수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믿어주세요.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시를 볼까 수시를 볼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믿지는 않습니다. 혹은 학교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좀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제목은 부모님의 반대인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할 때 왜 할까 왜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좀 접근할게요. 부모님과 학생분들의 관계를 좀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시는 게 부모님이라고 본다면 자, 이걸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반대하는 게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많은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가정 형편이에요. 경제적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도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힘들어요.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메가스터디가 제가 공부할 때는 패스 시장이 없었을 텐데 메가패스가 없었을 텐데 그때 강의 하나 사거나 교재를 하나 사게 되면 카드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카드 한도가 막혔어요. 저는 항상. 엄마한테 항상 전화를 하는 거죠. 강의 하나 들으려면 한도가 괜찮아 라고 여쭤보고 그럼 엄마가 괜찮아 하면 제가 그때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어려우면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쉽지 않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부모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아빠, 엄마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너한테 공부하는 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실 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가난하면 정말 우리 집 상황이 나쁘면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건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돈 주세요. 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모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제 동생이 아이가 있는데 동생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원에 못 보내는 것처럼 슬픈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씩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레학원을 보내야 돼. 수영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어, 형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학원을 못 보낼 때는 되게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보내긴 하겠죠. 어찌됐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경제력이 엄청 나쁘진 않으니까. 자, 보세요. 경제력이 어려우면 실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학원을 못 보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재수할 때까지 3수할 때까지 부모님께서 학원을 계속 보내주셨고 패스도 사주셨고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막힘없이 도와주시다가 갑자기 내가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건 이건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아, 나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경제적인 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수단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나쁜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저는 경제적 상황이 진짜 나쁘면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데 정말 우리 집 상황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뭘 보셔야 되냐면 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19년에서 20년 정도 봐왔어요. 알겠죠? 18년 정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이 친구한테 공부를 시켜서 알겠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 친구한테 가르쳐서 이 친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이 친구를 가르쳤을 때 우리 자식을 가르쳤을 때 과연 이 친구가 그 1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실 때 학생에 대한 신뢰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못 믿어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 고등학교 3년 동안 알겠죠? 혹은 재수하는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능이 끝난 직후라서 제가 N수생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N수생 같은 경우에 아쉬우니까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 엄마 한 번 더 하고 싶어 라고 말 못 하죠. 미안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볼 때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하자. 혹은 학생이 엄마 나 한 번 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돈독했을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못 믿거나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느끼면 말씀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가 문제거든요. 17년, 18년, 19년, 20년 동안 나를 지근거리에서 봐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인생은 없다고 좀 봐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경제적 상황 빼고요. 빼고요.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부모님께 내가 엄마, 아빠한테 드릴 수 있는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의 반대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N수를 고민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신다 라고 하면 철저하게 본인 성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모님 원망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고3 내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처럼 저처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을 제일 먼저 갖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놓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 집에 와서 쉬어. 집에 와서 맨날 놀아. 맨날 유튜브만 봐. 맨날 컴퓨터만 해. 맨날 게임만 해. 그런데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본인의 성찰을 먼저 하시고 부모님과의 신뢰관계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공부가 다시 하고 싶다면 부모님께 편지를 쓰시든 알겠죠? 편지를 쓰시던 정말 부모님과 앉아서 대화를 하시든 포인트는 뭐냐면 신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어떠어떠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신뢰를 표출하셔야지 그래야 부모님들의 신뢰가 있을 겁니다. 자, 부모님 몰래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 부모님 몰래 공부해야 돼요. 라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왜 몰래 해야 되냐고요. 그걸 고민해보세요. 왜 몰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경제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 몰래 못해요. 경제력이 안 좋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니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미안해하셨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사업을 망해서 미안하다. 공부하는데 방해돼서라고 말씀하시지 그 상황을 몰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꼭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를 반성한다. 죄송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풀어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학생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고3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 선생님 제가 정시를 봐야 돼요? 수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수시를 보기에는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시파로 갈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선생님이 반대하세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고3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내신을 봤었을 텐데 잘 보세요. 내신이라는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신은 내가 그 범위 동안 얼마나 많이 받냐 얼마나 더 많이 받냐 남보다 더 보고 더 받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 성적이 낮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실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은 건데 자, 내신보다 모의고사를 잘 본다는 건 똑똑하는 건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머리 좋은 건 아는 건데 나는 암기가 싫어. 암기하기 싫어서 내신이 낮아는 핑계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핑계고요. 내신은 암기하는 거는 성실하게 많이 보면 암기해져요. 암기가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두 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뭐를 하더라도 안 돼. 선생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어머니, 아버님께 신뢰를 못 드린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믿음을 못 주는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내 부모님한테도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도 신뢰를 못 주는데 일단 다른 사람 완전 타인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가족 구성원들한테 신뢰가 있어야 내가 가족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타인이 나를 볼 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 연봉을 세게 받는 건 그냥 세게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그냥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취업할 수 있는 회사 나를 뽑아주고 있는 인사처에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내 삶에서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건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 부모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먼저 줄 수 있어야 타인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생 간의 명확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공부를 하면서 날카로워지니까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 갈등은 봉합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과의 갈등은 봉합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그 갈등은 봉합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애초에 부모님들께서 나를 못 믿으면 그거는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27살이 되기 직전에 딱 이 시점이에요. 26살 10월달 이후에 11월, 12월인데 저한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자 보세요. 음료수 여러분 음료수 드시죠?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서 먹거나 매점에서 음료수 먹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어지는 두 가지 조건은 뭐였냐면 음료수를 배달하고 음료수를 나르는 대리점을 하는 거였어요. 상하차 요즘 쿠팡이나 이런 거 상하차 많이 하잖아요. 상하차를 통해서 음료수를 떼와서 그거를 대리점을 만들어서 그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하는 게 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2013년, 12년 때니까 이때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안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했으니까 너가 구급공무원 시험을 빨리 합격해서 장남이니까 집안을 좀 안정시켜라. 일정하게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안에서 살면 된다. 큰 돈은 벌지 않더라도 집안을 안정화되게 네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날라볼래?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할래.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이때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었기 때문에 합격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1,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의 모든 집안 사람들 알겠죠? 저희 외갓집부터 해서 저한테 다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할 거면 이거 하라였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돈을 벌어서 집안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27살까지 어찌 됐든 이런저런 알바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부모님들을 도와드렸는데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못하죠. 워낙 가난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이 없었다니까요. 집에. 화장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엄마한테 엄마한테 제가 딱 한 마디를 던져요. 엄마 나 1년만 믿어주세요. 공부만 할 수 있게 1년만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저희 엄마가 두 마디 안 하셨어요. 알겠어? 라고 하고 저는 그때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희생했어요. 우리 엄마가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데 가서 허드렛 일 했거든요. 청소하는 거. 180만 원씩 받으면서 그때 허드렛 일을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1년을 엄마의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는 제가 수능을 봐서 잘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엄마 저 공부할게요. 했을 때 엄마가 반대를 안 했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친척들은. 왜냐하면 친척들은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외갓집에서는. 근데 우리 엄마는 저를 지켜줬어요. 왜냐 수능을 잘 보고 나서 제가 엄마랑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캐스트에도 올려드렸지만 야구선수하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것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반지하 살면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반지하 살아서 경제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엄마 나 성적을 올리고 싶으니까 중1부터 중3 때까지 공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려졌대요. 우리 아이를 내가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걸 고등학교 때 미뤄줬더니 빚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더니 애가 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20살부터 27살까지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의 성실성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엄마가 일할게 너는 공부해. 엄마도 너가 흙먼지 묻혀가면서 일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아. 이게 저희 엄마가 저를 믿었던 거예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절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엄마가 허드렛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나를 가르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공부할 때 한 번도 엎드린 적 없다 그랬죠. 9월 말까지. 왜 그랬냐면 엄마가 허드렛 일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고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 절대 딴 짓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엄마가 일하는데. 아시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요. 각자마다 집암마다 사정이 다른 것도 있고 각자마다 상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일반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부모님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수능을 잘 보고 사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학생으로 크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이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멋진 학생이 되셔야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실한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저녁 늦게까지 자라가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매일매일 매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성실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믿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성실성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서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슬퍼만 하지 말고요. 내 삶을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부모님께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의 신뢰를 얻고 그걸 토대로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겁니다. 부모님 몰래는 없습니다. 알겠죠? 부모님 몰래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주고요. 나한테 안식처가 돼야 될 집에서 불안해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공부라는 건 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 내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7년간 19살때부터 26살때까지 7년간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1년을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우리집의 경제적 상황이었어요. 됐죠? 신뢰는 단단했습니다. 알겠죠? 신뢰를 먼저 꼭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뢰는 단단했습니다.